9월 정기국회 첫날인 오늘 여야는 최대 쟁점 사안인 한미 FTA 비준안과 관련해 미국이 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FTA 비준안의 조기 상정이 물 건너갔습니다. 여야가 미국 정부의 비준안 의회 제출식에 맞춰 우리도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늘 비준안 상정을 강행할 예정이었지만 막판 합의가 도출되면서 상정이 미뤄졌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은 미국 측 절차가 순조롭다면 오는 20일쯤에는 비준안 상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상정 시점은 늦춰졌지만 정기국회 회기 중인 10월 내에 비준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한미 FTA 이행 법안 처리를 10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기 표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에 비준안이 상정되더라도 본회의 통과까지는 순탄치 않은 길이 예정돼 있습니다. 야당은 미국과의 10개 항목에 대한 제재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제재 협상은 없다고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CBS 뉴스 최철희입니다.